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 시원시원하게 팔을 움직이며 신나는 동작을 선보이는 와킹 댄스 요즘 스트릿 댄스에서 눈에 띄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한국인 댄서들 중 단연 돋보이는 이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세계 춤꾼들이 모여드는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거둔 와킹 여왕, 바로 윤지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생소하시더라도 짱구소녀라고 하면 기억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Mnet 댄싱라인 프로그램에서 만화 캐릭터 짱구를 닮아 짱구소녀라고 불린 고등학생 참가자로 유명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중국에서 열린 V힙합 대회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상대팀은 중국과 미국 국적으로 윤지와 마찬가지로 실력으로 이름난 이들이었죠. 과연 어떤 배틀이 펼쳐질까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가기 시작할 때의 자동차 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기 시작할 때의 자동차 쪽에서 진행됩니다. 간식을 응원할 때의 노력을 변경합니다. 우리가은 재구마자의 댄스의 정미를 치마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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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